서울서 북남 장갑과 회담이 개최된다. 가서 저기 승리 잡아오라. 남쪽에서. 남쪽에서는 독사 같은 놈을 붙일 거이야. 남북공조수사? 예전에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위장수사 전문이거든요. 북측 수사관 청기는? 남측에서 관리한다. 살인범 하나 잡자고 남북이 손잡고서 공조수사를 해요? 난 그게 납득이 안가더라고. 야서 납득할 필요 없어. 수사만 하기요. 대박. 저 인공계죠 이거? 이런 거 하고 다녔다가 저 사람 설령 씨 맞지? 너무 멋있는데? 아이고 시영님 그냥. 가까이 오지마. 니네 죽었어도. 설령아! 설령아! 과거 백. 과거 백.